안녕하세요 친구들 털기창인 장난감 기부천사 장난감을 사랑하는 남자 저는 터스의 영화 드디어 도착했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요 한참 전에 예약했었는데 지금 도착했어요 친구들은 가면라이더 하면 뭐 같다고 그러죠? 가면라이더 하면 덕대? 그건 아닌가? 저도 개인적으로 가면라이더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가면라이더 고스트, 이그제이드, 빌드 기억나시나요 친구들? 어? 아직도 안 보셨다고요? 와주시면 덕대가 그냥 저만 고마울 것 같아요 마이쭈? 오늘은 일본 특찰드라마 시리즈인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29번째 작품이자 헤이세이 라이더 20번째 작품 20주기를 기념해서 나온 특찰물 일본에서 2018년 9월 2일날 첫 방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찰물의 천설 역대급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을 사이에 놓고 역대 드라이버들과 함께 싸우는 시간여행 가면라이더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헤이세이 라이더들의 힘을 빼앗아서 어나더 라이더들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과거와 미래를 다스리는 시간의 최왕 가면라이더 G.O 액셀버터가 남다르지 않나요? 늦게 받아서 그런지 더 좋아요 자 이번 가면라이더 G.O는 시공 드라이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공을 넘나드는 내용인가요? 뭐 타임머신 뭐 요런건가? 이번이 대박인게 뭐냐면 역대 가면라이더들이 그냥 총 망라에서 그냥 다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오호 이게 발매됐어요. 바로 가미라이더 빌드워치입니다. 빌드워치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. 자 일단 라이더워치 한번 언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오 라이더워치 자 요거를 창! 지오드 멋있는데요. 자 이번에는 빌드워치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빌드워치 여기 택 떼주고요. 빌드워치 일단 그냥 눌러볼까요? 빌드 찾아보기 빌드 빌드 지오의 시공 드라이버 제 영상을 아직 보지는 못했나보네요 이때 길이 좀 길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만큼이나 모자라요 짜잔 자 가면라이더 지오 라이더워치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살짝 자 그럼 돌려주는 거죠 자 눌러주시고 라이더워치가 장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운드가 나오지 않아요 장착을 해보죠 지오 눌러준 상태에서 가면라이더워치 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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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! 이번에는 베스트 비치 빌드! 이번에는 빌드다! 이번에는 빌드! 저번에 만나요! 이번에는 빌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장덕대가 역대 나온 모든 이 드라이버들을 모두 장착을 해서 최강의 가면라이더 덕대가 되어보겠습니다. 고스트 드라이버들!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. 고스트! 고스트 드라이버들! 고스트 드라이버들! 고스트 드라이버들! 고스트 드라이버들! 고스트 드라이버들! 3, 2, 1 도전 피클 파이클 모든 가미라이더들의 힘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자, 다 들어보죠 김이 솟아요, 그거 하니까 김이 솟죠 김이 솟죠 김이 솟죠 조가 9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